월요일은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정정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우 이번 주 금요일 우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만 Mind Control 이루쳐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친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무백이겠어 언젠이 내 맘은 저기 시계반을 위해 올라타 한 칸 시계대에게 더 가까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우우 이번 주 금요일 우우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만 마인 컴퓨터가 될 거에 이 남자도 다친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전히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넌 뭔가에 어울린 것 같아 여잔 도대체 뭐야 넌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빼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나나무도 가져가줘요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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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